예수, 요한, 바울, 베드로의 묵시록이 암시하는 그날 신약 성경에는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묵시록을 4명이 기록하였다. 4명의 묵시록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카이루스를 언급한 대표적인 4명은 예수님, 요한, 바울, 베드로다. 묵시란 헬라어, 아포클립시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덮개를 벗기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요한 게시록처럼 게시로 번역할 수 있다. 신약시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집합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이다. 둘째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셋째 이유는 인류의 범죄에 대해 7년간 심판이 실행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초점이 모아지는 지점에 있다. 그들을 무화과나무 세대라 부르고 그들의 시대를 노아의 때가 재현되었다고 한다. 복시록에서 그들이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노아의 시대처럼 구출과 심판이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휴거 방주를 탑승하여 재앙을 피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당사자로 누구보다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알고 계심으로 기준이 되고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 그 중심에 있다. 1.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휴거 먼저 네 명은 모두 휴거와 공중강림을 언급하였을까? 첫째 예수님은 마태가 기록한 2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공중강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휴거 장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 장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둘째 바울의 묵시록에서 휴거를 묘사한 내용은 가장 유명하다. 공중강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휴거 장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셋째 요한이 게시록에 기록한 공중강림에 대한 묘사다. 공중강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야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넷째 베드로는 말세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것이라 말하며 천년의 기다림을 언급했다. 공중강림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데 이는 주의 강림이 늦어지면서 나온 말일 것이다.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2. 도둑가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방법에 대한 묘사는 4명이 공통적으로 도둑가치를 사용하였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며 도둑이 오는 시간은 2경에서 3경 사이라고 하셨다. 첫째 주님은 도둑이 대략 올 시간을 알고 대비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둘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셋째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넷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3. 파루시아 시기 4명은 모두 주님이 오실 시기를 간접적으로 기록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이므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였다. 노아의 홍수 당일에는 하늘에 구름과 비가 내렸지만 주님의 날에는 하늘의 일월성신의 변화와 인자의 진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휴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일까지 아무도 낌새를 채지 못할 것이지만 갑자기 대낮에 태양이 흑암이 되면서 붉은 달이 나타나고 하늘은 섬뜩한 상태로 변한다. 1. 예수님은 여러 개의 진조를 먼저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 무화과나무 세대를 통하여 근접한 시기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강림하시는 당일에 일어날 진조도 말씀하셨다. 그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의 일어날 진조를 유한계시록에서 찾으면 여섯째 인에서 발견된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을 보고 땅의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으로 숨는다. 여섯째 인이 오기 전에 네 마리의 말은 오랫동안 달리며 시간이 걸릴 것을 암시한다. 셋째, 베드로도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 기록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넷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를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말할 때라고 하였다. 4. 신부 단장 4명은 모두 주님이 오실 때 신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기록했고 공통적으로 순결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5. 어쩌면 휴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이고 준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다. 5. 첫째,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할 것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카이루스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6. 둘째, 요한 게시록에서는 깨어 있어야 하며 신부가 입을 옷의 특징에 대해 강조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두루마기를 세탁하고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권면하였다. 넷째,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며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넷째,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며 어둠에 속하기야 한다며 어둠에 속하게 취소하는 자막을 반복한다.